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看到的是福人大學的選手 在第一點會派出的是雙打 那現在畫面上的是北市大的選手 那北市大是派出林彥均以及李欣揚 對戰的是福人大學的聯播祥以及蔡榜元 那今天已經是進入到了整個團體賽的第二天賽程 那其實上午是在整個小組這邊是已經打完了 那現在已經到了晉級賽 好 那在這邊是由裁判去檢查兩邊選手的球拍 來 對因為現在是因應奧運賽制的部分 所以就在團體的排陣過程中 就把雙打是把它放在第一點去做進行 還是因應去跟國際能夠有效去做一個接軌的動作 是其實在大專被改制的部分是在從去年開始 把整個雙打是排在第一點 那後面都是單打三人的五點制 那現在選手先進行熱身 對在雙方的陣容過程中喔 像福人大學比較可惜的是因為 正中的王牌選手林雲爐 現在正在參加WTT大滿冠賽事為國爭光 所以這次就趕不回來參加全大運的賽事 然後在北四大方面的話 在陣容過程中 他們當中的幾名成員 都是擁有中華國手這個頭銜之力的代表 像黎西洋跟林彥均第一點 他們分別都有數次當選中華對國手的經歷 加上說黎西洋他也是有獲得了 四大運團體銀牌這個成就 所以在整個雙打的過程中 論個人實力或個人成就的話 還是比較有優勢存在的 但是雙打賽事 他就是還是更多的是需要雙方的配合跟搭配 所以沒有說一定的勝負走向會傾斜於哪一邊 尤其是在技戰術的搭配 其實很多時候是需要去默契上的考驗 沒錯 因為跟羽球網球不太一樣 不能重複的擊球 所以要更多的是為自己的搭檔去做一些配合 跟去為自己的搭檔去做球進攻 然後一個是一左一右的搭配 一個是相同持拍手的搭配 等於說在跑位 讓位的過程中 他的步伐的移位過程就不太一樣了 對 其實在北勢大這邊是連續幾年都有拿下門 公開組男子團體賽的金牌 也算是這一屆的整個熱門的團隊之一 沒錯 比賽即將開始 由連博翔先發球 開賽的時候林園軍中反手擰拉 去幫黎西洋去創造得分的機會 對 本領一板 那這兩球都還是以擰球的方式去處理 對 還是善用你拉的方式喔 看整取直接主動上手 這球補板 像李西洋跟林彥均 他們雙方是比較善於 去凸顯出他上傳球對抗的能力喔 所以一定會不斷的把球誘導成上傳球的回合 他把人發球 也不斷的 可是透過白短去限制到連博翔 距離他自己站位最遠的一個部分喔 現在比數來到了2比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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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一向發球 發球得分 發球得分 好 這球連博翔想要在接發球的時候想說去控制一板 但在接發球的時機點已經稍微偏慢 這個側下旋 一樣是改變不同的球種跟旋轉 但林彥均還是擅長突現在他反手擬拉這個技術喔 好 再一板 對感覺 感覺這幾板都還是有林彥均這邊用反手擬的一個方式喔 對因為在右手的一個接發球其實在這個位置對他們來說就是 很好去等待 那可能他們可以在落點上面稍微再改變一下 對 有反挑 這球雖然挑得非常漂亮 但林彥均也是準備得非常的充分 現在比數已經來到了4比2 在這種大幅度領先的情況下 還是有些空間可以去做一些不同的嘗試喔 或者是練練自己的手感 好 來第一局喔 北勢大這邊也是1比3拿下 對因為其實在接下來的比賽都已經不像是 今天早上或是昨天的那種小組競技日 應該說小組的那種循環賽制 對那在之後都是以單淘汰的部分 那所以在這種時候是更需要趕快進入狀況 對因為先前的話是小組循環賽 所以等於說有些選手或者是排陣過程中 可以去找出最適當的組合 但現在已經進入到淘汰賽制的話 等於說絕對都是精銳進出 派出陣中最好的陣籠喔 對因為沒有辦法 沒有籌碼再去輸掉任何一場比賽 那教練覺得在第二局的部分 柏仁大學這邊可以改變什麼樣的策略 會是比較好的選擇 對因為到了第二局之後變成是 連博翔發球給 李希陽等於說在接發球的次數 輪轉過程中有去做交換了 那還是可以做一些不同的嘗試去做限制 關鍵還是在最初始的發球 接發球這個環節上 看誰是能夠有效的停動 或者是限制對手 你看這冒高了 都還是在發球接發球的一些 單板次數上面喔 對那邊高拋 對前面都是低拋的動作 現在用高拋去增加擊球的時程 李希陽發球 發完還是做個比較不錯的預判 現在拋起來 伏仁大學這邊也開始尝試接發球的一些變化 派榜員發球 發球 派榜員發球得分 現在有福仁大學這邊以3比4 最後一分 才領起來做個銜接 지금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어떻게 어떻게 직접 시작하는지 어떻게 비시스 대회의 제작을 즉시 이 주정 이 단점 그래서 통과 장롱의 변화 롸 변화 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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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을 못둔 이 스스로는 못둔고 아직도 못둔고 8-3 선수 안고싶어 . 이제는 아직까지 해서 이제는 터진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더 제공한 정보를 어떻게 해야 할 수 있는지 하지만 경제사의 희격이 아직도 더 편한 그래서 전해선 낸이기 때문에 있는 수밖에 안전한 수 있는지 그래서 이제는 이런 시점을 통해서 계속해서 통제할 수 있는지 ㅎㅎㅎ 3끼리 3끼리 그리고 다시 또 한 번 더 한 번 더 더 더 해야 하는 편 모공지 않으면 다음은 한 번의 등장에서 한 번의 장면을 주고 집중할 수 있는 장면을 이렇게 해야 할 수 있는 장면을 두 번째는 한 번의 장면을 하고 한 번의 장면을 하고 어떤 가지를 어떻게 제거는 동기장에서 그리고 동기장에서 동기장에서 그리고 연波翔 파슬리 . 프랑스는 3시 2시 미래 2시 정상 choose . . . . . 이 형제가 지게는 이 형제에서 . 그리고 오늘의 대회가 더 좋은 것이고 이 대회가 더 좋은 것인가 마지막에 의회가 더 좋은 것이다 이 대회는 장래의 게임을 그리고 대효를 실시하는 것과 지휘적인 게임이 가장 잘 안 맞축 이제는 대회가 더 좋은 것이다 8-8 공유수의 대구에 대해 2개의 공유수는 1차도는 0차도는 1차도가 2차도는 1차도가 1차도는 1차도가 3차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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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도가 5차도가 1차도가 9차도가 9차도가 없는 직선을 통해 기회 아직 퇴퇴 후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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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는 오늘의 이 선수입니다. 2. font 린앤튼은 인터넷 방송국의 시청자에게 루호天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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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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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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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는 기회에서 이는 사람이 일반적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죠? 이건 제한테는 공통이 안 됐습니다. 한 번 더 볼 수 없는 상황 한 번 더 볼 수 없는 상황 이 점은 안에서 상승을 할 수 없는 상황 에서는 메이소가 될 수 있는 기회 메이소가 될 수 없는 상황 와! 그 전전이 시작되어 한 번 더 볼 수 없는 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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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카님의 이번 상황에 올려주실 수 있습니다. 프레임에 Saint J dessus. 세계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하지만 그치고, 그래서 지금 이전에선 정이었기 때문에 hö가루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전화기간에 대하더를 답게 정해진. 으악 메소가 1분 양平息振手 여기가 볼 수 있는 점을 볼 수 있는 점을 볼 수 있는 점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점을 볼 수 있는 점을 볼 수 있습니다. 안전한 점을 볼 수 있는 점을 볼 수 있습니다. 1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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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시그에 차질 ответ Sword 그리고 다시 한 번쇼 민희는 정리를 통해 이 시점은 이 시점이 아주 늦은 이 시점이 계속 이렇게 다시는 더 적응을 할 수 있었던 것이다 다음은 지점은 안으로도 손질 못하는 것이다 아직도 안에서 안에서 배우는 것도 이 시점은 이달의 전자이의 주인공을 받게 되었는지 이달의 전자이의 주인공을 받습니다. 이달은 전자이의 주인공을 받습니다. 이달의 전자이의 주인공을 받습니다. 4분 후 5분 후 2분 후 2분 후 하지만 또는 진짜 너무 귀찮아 메이소가 계속 돌아가고 너무 귀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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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부분은 4-2 1,2,0,3 한 번씩은 둘은 너무 심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 잡으려고 하는데 계속 잡는 걸 계속 잡는다. 그리고 지금 대출을 많이 던지않고 그리고 정말 대출이 많고 그리고 공개의 일정도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상황이 있는지 아니면 어떤 주인공을 느끼지 않습니다. 다시 한 번을 도와보기 때문에 이게 무슨 일정지요? 또 어떤 상관없이 힘이 되는지 또 다른 사람에게도 없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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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가 더 많은 수준을 하여 그는 지금 이 시각 세계가 더 많은 것 같고 아직도 안전한 것 같고 아직도 안전한 것 같고 지금 이 시각이 이제 8-7 이 시각 세계가 더 빠르게 아리 은 9-7 은 에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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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4분부터 시작합니다. 다음은 3끼리의 공식이 끝났습니다 다음 시간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났습니다. 이 시각은 1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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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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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숨을 연결을 보기에는 일단 한숨을 더 앞두고 정수예를 아니었고 그래서 회사에 시장을 안 가끔 정수였던 것같은 세게 한숨을 더 앞두고 정수였던 정수였던 2분, 멀티가 굉장히精彩 약간 또 다른 오일이 쓴 바다다니가 더 볼 수 있는 것같아요 이제 대속으로 3 비 3 그녔소에 발덕을 pled 영원히 발덕으로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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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들의 전체사는 개인적인 공간을 반복합니다. 그는 저녁을 배우는 일종의 경험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충분히 무산됨하고 irectional 조정한 건 더 좋은 것입니다. 두 번째에서 본 경험을 앞뒤는 첫 번째 승리에 더cation을 더 bye게 점점을 더ح windshield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끝이 끝났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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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ить협계수님과 함께 공유자도 강력한 공유자와 신혜연의 대중공학을 연구하고 있는지 이 때 읽는 15,7까지는 이 때 4위에서 4위에서 1위에서 교체는 2위에서 1위에서 2위에서 1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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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위에서 2위에서 1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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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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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Lili become 11-4 11-8 11-7 수수 주요 이 hurt 이 상황은 몸이 부족해서 같이 바로 속도를 배우고 대결을 수중 수수성 수수수살수 수수가 힘들어 수수살수 신상적인 수수살수 she 아직 방금 점점 Celine 곧 그리고 3점에서 보면은 5름대의 탁榜원 그리고 지금 롯싱양 선수 3름대의 3름대의 3름대 그래서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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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름대의 2름대의 2름대 이렇게 마지막으로 하늘이 지금 좀 배경을 보여주고 дорог이 굉장히 잘 익었어요 하지만 실제로 계속 봉신에 방한 거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한 번 더 많이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금 쌍댄의 부분에서 지금 lb는 사람의 수익을 보여주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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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laméuік . ин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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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시절은 시절 한 가지 포함됨에 2블를 2블를 3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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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도 다이곰은 하나를 2블를 3블를 2블를 3블를 1블를 3블를 도시돈에서는 1블를 39블를 하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런데 이球의 곧球의 곰跳 시기점은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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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아직 중심이 뺮어버리지 못한 것이다 이제 비수는 7-7 투기 중루 중순 중루 쥐슨을 Creer at the same time 아직도 자신의 느낌을 제OSE 따라서 더욱을 punch 역시 오늘의 비둘을 볼 수 있습니다. 한편의 판단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네, 기본적으로는 대결할 수 있을 때 그는 대결할 수 있을 때 대결할 수 있을 때 대결할 수 있을 때 지금 대결할 수 있을 때 대결할 수 있을 때 앞장은 시작 앞장은 세킬 스페셔리스 곧viet을 비롔를 보내는거죠 곧오 Société몬고 다음 상황에 групп을 전해보는거죠 곧오ي곤 곧셋몬 한 play 벌써 2대 10 곧오이보대는 2대 10 곧오이보대는 곧오이 часто 마지막으로 곧옆이다 마지막으로 곧오고 이 시각을 보면, 또 다른 점을 주지 못하는 것인지 어떻게 해야 할지 이 시각을 더 단순히 더 할 수 있을까 혹시 더 잘 다를 수 있는지 혹시 더 이상은 자신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믿을 수 있을까 네, 그는 사실은 이 시각은 지점이 많이 논쟁을 할 수 있을까 이제는 강름만에 지금 아까 교수님의 발표는 계속해서 리싱洋 나중에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아니면 이런 식으로 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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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원의 기회는 지금 현재의 동작을 계속해서 이때는 계속해서 계속해서 조금이든 방금을 혹은 더욱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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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또 더욱더 더욱더 언론은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시우의 이후에 또 볼 수 있는 것 같네요. 지금 지금의 기술을 준비한 것 같네요. 평생 최고의 효과가 될 것입니다. 왕代. 이제 3번째 주요. 찰봉은 5-3. 长球 拉直线 . 최현진영은ργ 상황이 조금 다가가 그쪽의 일정도끼를 먼저 하나도 안 좋고 아니면 먼저 당신이 제일 잘하는 것과 잘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배시따가가 즉석을 지켜두고 그리고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이 다섯 번째는 fired. 여기가 외국의 명우는 적용이 있어서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 대하는 사람이 더 좀 더 좀 더 주실 수 있습니다. 리싱洋 오해. 그 상에서 더 경험한 수 있는 것이 게임의 한 2개월 이게 멀리서 2대, 두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리싱洋 이고 6단 2세 8단 2세 7단 3세 . . . . . . . 선거는 곱창에서 곱창이 담당 한번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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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는 곱창이 동시에 곤보를 사용할 수 있는 측정의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9-9 선정 9-8 롤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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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선택은 정말 정확하게 자신이 기능과 공간을 가지고 있고 하지만 역시 완전히 수정할 수 있었습니다. 이 선수 선택은 정말 정확하게 바다지우고, 아직도 안참하지 못했고 이제 탁榜인은 1-10 덧붙지 덧붙지 다음 시간입니다. . . 그리고 너랑 같이 공연을 할 수 있어요 선수는 계속 승리 정렬을 할 수 있어요 정렬을 할 수 있어요 선수는 계속 공연을 할 수 있어요 이 선수는 계속 공연을 할 수 있어요 지옹은 자신이 자신의 특징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편의 장르의 장르의 장르 그렇습니다. 오늘의 손가락은 못 찾는 것입니다. .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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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4 다음 시간을 시작합니다. 다음 이쪽으로 온라인 Peter 에피소드가 박수ait 마지막으로 온라인 Peter 이낙한 두 번째 올 sus 집에서 바다를 그리고 이 부분을 그냥 뵙지 한 번을 맞추고 다음 한 번을 맞추고 이제 그 부분을 맞추고 이제 그 부분을 전화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전화할 수 있는 것입니다 랜播祥이 파악을 맞추고 랜播祥이 파악을 맞추고 랜播祥이 파악을 맞추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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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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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곧돌아보수 . . . . . . . 랜柏에서 공개가 있는데 공개기를 끌고 바로 옆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는 사실 그는 사실 그는 그냥 그는 그냥 왜냐하면 사실 상통 손을 지금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이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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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을 그는 두 번을 통해 자신의 손을 통해 내게를 내놓게 그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랜波翔 9대8을 받을 수 있습니다. 랜근이 공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9대9을 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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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는 랩뻥입니다. . . . . . . 3-0 現在比數來到了2-4 所以現在林柏翔在發球的選擇上越來越大膽喔 我們說他還在接不順的同時不斷地去做個變化 連續拉住連續落點 好 可惜 改變站位 這場比賽慢慢的演變成不斷地展現自己發球的變化性跟突然性喔 對 因為我們有時候比賽的時候接發球接不勝或者是判斷對手旋轉判斷不清楚的時候就不要想著說想要擺短想要又想要批償還是想要把球接到最完美 就一切把球打得單純一點 等於說在後面的多拍準備回合的時候可以放更多的心思跟準備喔 至少在第二板線單純一點 這樣子才可能在後面有更多板來回可以去做 對 這邊有被裁判剛剛有跟裁判反應了一下喔 似乎連博翔在發球的時候有點遮擋的嫌疑喔 在這邊發球失誤 然後 黎彥均6比4 黎彥均6比4 那多板來回的最後表現插到網帶 中下旋 在這局目前黎彥均7比5 對 在這場比賽的時候慢慢演變成就是前面提到的 就是看雙方的 發球變化性跟發球的威脅性這個環節喔 再來連博翔是把比數追平到7比7 趁手發力順勢藉由自己重心的轉換 兩大角進攻 也是一樣 然後李彥均依舊 依舊是想要用兩大角的方式去做一個戰序 右邊想發球 想要往重發 球這控制的話下一拍 他特意先慢了一步 先看連博翔他的重心的站位 然後選擇去進攻他的空檔 重複落點鎖住直線 目前比數就比走 目前比數就比走 目前聯博翔出現一個局點 한입 한입 아주 조심하고 이 사용은 지구는 이 문제는 많이 발전이 전에 이렇게 기타가 더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의 중심과 부분도 바닥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11-11 그래서 상대가 더 빠른 것입니다. 발전이 그만하러 가요 이은가 이가 이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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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도 못한다고 전혀 이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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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에 따라서 전 trial적인 선수는 경험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것 같아. 승리에 따라서 전공이 확률이 가능한 것 같아요. 전공지역을 공격하기 때문에 전공이 가능한 것 같아요. 또한 감사합니다. 第四局 李彥均的發球 前面幾分發完球之後 自己的進攻有點太隨意 或者是輕易的失誤 看一下透過這一局會不會有效快速的調整 他就不賺了 多等了一拍 現在第一局有李彥均 1比1 現在還比數1比1 算的 哇現在就考驗李彥均會不會說 慢慢的越來越靠近 拿下比賽的過程中的時候 就變得沒有像前面如此 具有非常大的侵略性 算的 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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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 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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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원은 매일 수준으로 인정해서 다시 제작을 하겠다고 하겠다고 합니다. 제작대로는 동작을 생각하기 위해 제작대로 인정되는 게 아니라 전원에 의해서 다음은 매일 수준으로서 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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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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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어떤 질문이 있을까요? 이는 딸웨이의 경우에 빠질 수 있을까? 이는 딸웨이의 과정에 대한 질문은 그래서 이 과정에 대한 질문에 대해 어떤 감안을 받을 때 지금 접근할 수 있을까? 지금 사용할 수 있는 견이로 근데 좀 더 잘 모르겠는데 그는 계속해서 이는 이는 이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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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 래앤크 11.6 지금 랜柏祥 지금 자신이 잘하는 파슬도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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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는 패밭을 맡고가 에듬한 거니까 그리고 또 다른 상태로 그는 표정도 그는 그리고 그의 위협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런 관계대회에서 그의 대답을 잡고 그의 대답을 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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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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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선과 microphone 방송 선과 본격 이득 판위에 어? 이 상황은 사용할 수 없는 물질 law 이 상황이 굉장히 잘 불구하고 이 상황에서 멈축되어 peer 의사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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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즌 이 Osu 연한 에피소를 제작을 위해 과정에서 다른 동작을 받는가 전체의 전체의 시스템을 그의 전체의 관계에 대한 전체의 관계에 대한 그리고 전체의 시스템을 그래서 또한 의사에 또한 의사에 조금씩씩 수련을 이거나 또한 정말 정해진 더한 조절을 더한 지금 양료로가 정신호에도 그의 은 정말 정말 아 이제 지금 이렇게 끝 전첩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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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곧장에서 계속 이동 곧장 파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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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得分 이球은 강행 측승 자신의 파球 선택에 대해 생각하지 않습니다. 생각해서 파이팅을 할 수 있겠지 이 기회는 랜柏祥는 다른 방식으로 돌아올 기회가 될 것입니다. 랜柏은 1분입니다. 랜柏은 5분입니다. 랜柏은 5분입니다. 랜柏은 5분입니다. 랜柏은 인idental 1분 gera, 라인은 1분입니다. 랜柏은 시작 lottery 5분입니다. 랜柏은 5분입니다. 랜柏 разгaffenate 랜柏은 mistakes ini Mm SEC, Yeah,입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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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원 대중에서 현재의 시스템 상황에 연장할 수 있는지 지회전의 지속력이 진행되고, 공포의 볼 수 있는지 알게 됩니다. từ, 음성분도는 일하지만, 응급성력은 비율이 적게 부활이 가능한다. ищ SI형이 생각할 수 있는지 알게 됩니다. 자세를 공포에 들어갈 수 있는지 알게 됩니다. 일단 5.7% 외국인의 마지막 이쁨 내버뺺 변보는 의사에 첫번째 5.7% 마지막으로 아니고 최고입니다. 낮 4점 대중에서 gers이 너무 심해지 못했습니다. 네, 여러분은 비싸대와 대중에서 에서 예사는 둘째 기타는 대전자의 대전자에 Located Muhl疑은 그런데 정부의 대전자에게 Posso는 정말 좋습니다. 아직도 경이 depending Recommend 이 시간대의 대선자의 대전자에 다이еч해 본 경쟁을 만들어내고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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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